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온 유럽 내에서 파열음이 확대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럽에 새로운 파문을 몰고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9일 독일 동부 드레스덴에서 열린 유권자 행사에서 우크라이나와 동맹국의 요청에도 독일이 왜 장거리 미사일 타우러스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는지 숄츠 총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사거리가 500km에 달하는 독일산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러스는 나토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의 장거리 미사일로 이를 확보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습니다. 숄츠 총리는 미사일이 잘못 설정될 경우 모스크바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다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표적 조절을 위해 하는 일을 독일은 할 수 없다, 시스템을 달아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운용을 위해 자국군을 전장에 배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그동안 서방은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피하기 위해 파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숄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서방 군대에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거론해 동맹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채 가라앉기 전에 나온 겁니다. 해당 발언의 당사국인 영국은 파병 사실을 부인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신은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면 핵전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한 시점에 서방의 균율상이 노출됐다며 우크라이나 전황이 교착되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주춤한 시기에 단결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서방의 처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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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김민정입니다.